시폐의 인형이 12개밖에 안 돼. 그래. 하루 백각을 알려줄 게 아니라면 순의상대처럼 100개의 인형이 필요 없겠지. 그리 되면 당연히 필요한 동력은 줄어든다. 동력 낭비를 줄인 새로운 방도로 만든 새로운 물시계. 바로 이거였구나. 이리도 간단한 방도라니. 나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. 영실이 이놈아. 이런 거라면 나도 생각해낼 수 있었지. 암 당연히 생각해내지. 네 놈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KBS